5킬했나 6킬했나 잘 죽이죠 저도 이제 좀만 가다듬으면 배틀로얄 최강자가 될수도 있겠어 도움 따위 필요없어 도움 따위 필요없다고 도움 따위 필요없다고 도움 따위 필요없다고 다잇 자 너 12시 전입니다 추천 안하시면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래 저녁 처먹고 줌플레이나 하지말자 뭔소리야 흐하핳 야 어디서 PSM! PSM 그런다 뭐야 TSM! TSM! 이거 59번 파이브 아니야? 뭐야 TSM 아 그거 롤! 롤! TSM을 PSM처럼 들리거든 아이씨 또 사납해네 아 똥망 아 근체에 뭐 있었더라 저기 사납게 정상가자 정상 저기에 총 하나 딱 있거든요? 저로 가야돼 아 너무 먼데 근데? 못 가겠는데?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사납게 한 번 딱 보고 애들 너무 많이 떨어지면 바로 리프팅 턴 해가지고 버리는걸로 아 이거 빨리 내려가기도 애매해 멀어가지고 아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 근데 지금 낙하산 떨어지는건 못봤거든? 한 번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어어? 자 페이크 한 번 쳐주시고 애들 저쪽에 떨어지겠지 이제? 오케이 저쪽 집이다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한테 쏘는거야? 저한테 쏘는거에요? 아니면 다른사람 쏘는거야? 점프소리나는데 여기서? 저 녀석이 다 쏘고 이제 가면 남은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 집은 굉장히 부자같이 보이고 제가 총을 아무리 파밍해도 권총이나 이런거 버렸을거야 가방도 두개나 가져갈 필요없지 남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이에나 이따 여기 숨어있자 어쩔 수 없이 너무 멀어가지고 도시락 용필이 형 노래중에 그 노래 뭐죠? 갔을거 같은데 이제 킬리만자로 어 킬리만자로 누가 짬타이거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입니다 표범 간지나지 않습니까? 본일 있니? 썩은 고기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나도 표범이고 싶다 상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어르신 눈 덮인 길리만자로 그 표범이고 갔어 갔어 오래 있을리가 없어 오래 있을리가 없어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래해지는다는 지금 라이브야 지구의 어둠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야망의 찬 도시에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문이 닫혀있어 왜? 이 큰 도시에 목도는 이럴듯 철저히 훔쳐버려준들 누구야? 이제 주인인가? 삼시새끼? 삼시새끼 찍으러 왔습니다 배고팠어 아이 주인 여기 주인이야? 아닌가봐 삼시새끼 찍으러 왔습니다 배고팠어 아냐아냐 아닌가봐 아니야 얘도 게스트야 어? 아 이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아 필요가 없는데 아 이거 자꾸 혼자가 안되네 아 이거 자꾸 혼자가 안되네 스티로 믹서 켜져있네 이 사람 어 깜짝이야 자꾸 빼때봐 없나 보니 갔나본데 없나 보니 갔나본데 죽었네 누가 오오 누가 죽었어 없는건가 진짜? 여기 뒤 없네 갔어 갔다 갔다 오케이 없어 없어 갑시다 이동합시다 총알이 좀 없는데 쟤랑 나랑 같은숨 들고있네 야 풍슬레어고 풍슬레어 죽었다 토킹 토킹톰한테 죽었네 토킹톰한테 풍슬레어 실력이 녹슬었어 음 좋아 음 좋아 우리 위치가 어 우리 가만있어 잠깐만 오른쪽만 가면 되겠다 동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까자 저 사람 같이 다니면 안 되는데 혼자서 1등 뛰는거에 방해되는데 아이 템을 받아서 뭘 할수도 없고 적당한 때에 죽여야겠다 흐흐흐흐 총알이 없을 때 어 도시라고 이제 좀 데리고자 내가 다 듣고있네 지금 방송 켜놨어 저리가! 저리가! 어이! 와이 와이 저리가! 저리가! 내 목소리 내가 듣게 되네 풍슬레어랑 PS킹 죽었다고? 아 그래? 역시 허접들이구만 운이 좋아서 가끔 스테로믹스 꺼주세요 소리가 울리네요 스테로믹스 저 오른쪽 밑에 오디오랑 스테로믹스 있거든? 그거 꺼야지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 오른쪽 밑에 그거 보세요 스테로믹스 지금 뛰자 정석 설정할 때 뛰어 지금 버리라고 버리고 쫓아와 설정할 때 트리려고 했는데 약살빠른 친구구만 이제 템도 적절하고 메디킷도 있지 지금 아 메디킷이 없네 혹시 메디킷 있으세요? 아 없대 없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면 저기 엉덩이에서 메디킷 나오던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표현이네 흐흐흐흐흫 다른 사람 이거 머리 한번 돌리면 알라트씨 딱 낫던데 전찬하면 알라는 능력이 없네 용심 이런 말은 그렇지만 먼저 앞으로 좀 가주겠어요 좀 약간 위험한거 같아서 먼저 동쪽으로 이동해주세요 9259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개 로펜 가입을 오 고마워요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기우미 기우미 저기 앞에 집있네 저기 저기서 저기서 대기하면 되겠다 우리 저 집 앞에서 집안에서 가스오는거 보죠 이쪽 근처일거 같은데 조심해야 돼 굉장히 오픈돼있어 오픈필드야 아우 넘어졌다 아 아 넘어졌네 어쩔수도 없네 아 다리 다쳐가지고 아 아 걸어진지 않네 기어 가야겠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흑 아이고 아 내 다리 아이고 아 먼저 가시네 오? 안 돼 다 떨어졌다 아 아壬 와 숯무 흐흐흐흐 으으ена 으허엑 죽여아 어흐 흐 우 sır 준인지같아 죽는거 separ 죽여 죽이세요 오케 죽었다 죽였다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